반갑습니다. QN콘 입니다. 지금부터 레이저 오디오 빅소 볼륨 조절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마이크, 송출 PC 볼륨, 게임 PC 볼륨, 노래 볼륨 입니다. 그럼 노래 볼륨 낮추겠습니다. 다시 노래 볼륨 키우겠습니다. 이번엔 게임 PC 볼륨 낮추겠습니다. 다시 PC 볼륨 키우겠습니다. 이번엔 송출 PC 볼륨 확인을 위해 도넷 사운드를 재생하겠습니다. 송출 PC 볼륨 낮추겠습니다. 다시 도넷 사운드를 재생하겠습니다. 송출 PC 볼륨 키우겠습니다. 이번엔 마이크 볼륨 낮추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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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레이저 오디오 빅소 볼륨 조절 테스트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